맑은 공기가 잠을 깨우는 강원도 평창. 이곳에서 만날 가족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먹을까? 생일 많이 받으세요. 생일 많이 받으세요. 생일 많이 받으세요. 생일 많이 받으세요. 세뱃돈이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걸로 뭐 사 먹을 거예요? 생일 많이 받으세요. 집집마다 영화 포스터 같은 멋진 간판부터 군침이 꼴깍 넘어가는 맛난 음식까지. 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곳은 평창의 한 전통시장인데요. 고고부자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뭘까요? 승재야. 여기가 어디야? 시장이에요. 시장이죠. 승재 재래시장 처음 와보죠? 승재 엄마가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육아하고 사실 실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의료봉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잖아요. 군것질거리를 좀 준비를 해갔습니다. 엄마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떡 사다 드릴 건데 떡집 가볼까? 응. 그래. 떡 사고 가려고 해. 떡 사고 가려고 해. 안녕. 안녕하세요 해야지. 아유 손 시래. 손 안 시래? 안 시래. 안 시래. 안 시래. 아이고 이쁜기 어디가 이뻐? 응. 요게가 이뻐? 응. 아유 이뻐라. 들어와. 추워. 안녕히 계세요. 네. 가요. 가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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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어떤 떡이 맛있어요? 송편으로 맛있습니다. 송편이요? 송편으로 반말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송편이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피즈카페. 어? 피즈카페. 피즈카페. 피즈카페 아니야. 여기가 어디야. 떡집이죠? 여기 위안이 있어. 어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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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나오면 됩니다. 가 봐. 오우. 떡에 나오네. 떡이 나오네. 고기 흔들idor 하네. 아 şimdi 떡 뽑는 걸 처음 보죠? 팔렁팔렁하네? 이만큼 나오구여. 어. 되게 많지 떡이. 아, 둘레기다, 언니 우와 이야 나라 좀 주세요 딱 주세요 나라 좀 딱 주세요 네, 있습니다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네 네 승리가 하고 먹으면 되잖아 어, 먹어도 돼 이제 이제 맛있어요? 네 맛있어? 네 맛있어? 아저씨도 먹어봐요 아저씨도 먹어봐요 아빠를 좀 그려볼까?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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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아빠 안 돼? 아빠를 좀 들려오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빠를 들려오세요 아빠도? 아빠를 들려오세요 아빠도? 음, 맛있다 그럼 저희 기다리는 동안에 시장 좀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주, 들어와요 할머니가 붙이기 한 개 줄까? 네 네 와요 맛있게 잡세요 아빠하고 같이 잡세요 네 아빠를 끄찍 말랐는데 엄마는 절대 통통한 이쁘다 아빠를 끄찍 말랐는데 엄마는 절대 통통한 이쁘다 엄마가 이쁜가봐 이쁘 엄마가 이쁜가봐 친구들 엄마가 이쁜가봐 가속을 내리오는 박형님 엄마가 이쁜가봐 엄마가 이쁜가봐 이깊이 새길고 마싶어요 아빠를 먹으러 가셨으면 아빠를 먹으러 가셨으면 ht acuerdo 맛있어 많이 잡혀 먹고 조금은 더 달라고 해요 야 야 뭐 여기는 맛있지? 맛있지? 야 이거 하얀 부추기도 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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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아가, 아빠랑 여기 나오면 총각이야. 총각 이거 하나 해볼까? 네, 감사합니다. 총각 잡았어? 응. 끝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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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자! 끝내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얼굴 부러워요! 여기 머리 자르는 데세요? 응, 머리 자르는 데. 안녕하세요. 아기가 구경하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할머니 뭐하고 계신 거야? 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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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 이뻐요! 언제 저렇게 예쁘게 자랐까? 몇살이야? 사골살. 네? 사골살. 아니잖아. 대박. 파마 이쁘게 하고. wam. 고생하니 gesehen 90000000억. 안 먹어! 안 돼! 망망아! 망망아! 모모는 환하러 집에 가고 싶대? 응, 집에 가고 싶대. 엄마 집에 가서 우유 먹고 자자. 어디 가셔? 여기 성아에서 가려고요. 성아들아! 성아들아! 뭘 좀 누워준 거야? 안녕하세요. 언니 내 썸, 언니 내 썸. 세상, 망고 잘하네. 성아! 대답해줘. 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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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ere. 이거 어떡해? 여기, 여기. 어, 여기가가 누구야? 아니,, 여기가 누구야? 소라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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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지. 소라기랑. 소라기랑. 가자, 가자, 줄을 빨라!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복지들, 이거 한판에 주월이야, 해외지. 이거 좀 붙였어요. 왜 동네 치는 거야? 왜? 왜 하고? 왜 하고? 승재야, 떡 나왔대. 이제 떡 찾으러 가자. 승재야, 떡 찾으러 갈래? 잡아, 잡아. 가자. 여기 떡지지야. 승재야, 떡 찾으러 왔어요, 그래. 왜? 형아, 저 들어가. 들어가, 승재. 떡 찾으러 왔습니다. 아... 가자, 나가자, 나가자. 형아들, 이제 빨빠이 해야 돼. 형아야, 다음에 또 봐, 그래. 나도 갈래. 나도. 한다고? 승재야, 안 갈 거야? 응. 다음에 또 봐.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다 witness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